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설 서영규 전 민주당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여야가 모처럼 한 발씩 양보를 해서 이태원 참사특별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어찌 보면 첫 영수회담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성과를 가시화했다는 점에서 참 청신호 같기도 하고 기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최상병특검법 등 입장체가 큰 현안, 이게 또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도 양보 없는 맞수 대결 기대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 주제로 가봅니다. 지난 총선서도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마는 해병대 최상병 사건, 이와 관련한 특검이 협치를 계속 이어나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끝내느냐를 결정하는 핵심 이슈로 부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특별법은 이게 여야 합의가 돼서 이거는 무난하게 통과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전세사기특별법이나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 쟁점이 없는 법안들은 통과가 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최혜병 특검법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어찌됐든 간에 국민의힘은 찬성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데 대해서 또 여기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아서 반대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라져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최혜병 특검은 용산에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해당이 되는 특검법이기 때문에 집권여당으로서는 일단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라도 밀어치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지금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 총선 전과 후의 입장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그동안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부분들이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고 여기에 대한 진실 규명에 대한 결과물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죠.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국민적 여론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아마 대통령실과 여당도 이걸 회피하기만 할 수는 없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태원 특별법을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 처리를 이끌어냈던 것처럼 특검이라는 게 일방적인 정당의 강행 처리가 아닌 합의 처리가 진행됐을 때 실제 힘을 받고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은 뒤에 그 의혹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너무나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반드시 원을 밀어붙여야 된다라는 지지층들의 강경한 목소리에 이른바 국회의장도 무력화시키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게 합의 처리가 되지 않은 일반 강행 처리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일부러 유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징의 국면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실제 조금 시간을 갖고 어떤 부분들을 더 의견들을 좁혀나가야 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 규명을 위한 합의 처리를 끌어낼 수 있을 텐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까지 9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굉장히 아마 부담이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지난 총선에 대패를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럴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의 민의는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공정과 상식의 기준을 본인과 본인 가족에게도 똑같이 좀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지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가 따져보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실에 그 정점이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익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태원 참사의 특별법 부분과 이 최혜병 특검법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해당,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마름대로 용인을 하냐 결정을 한 거예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 이유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조금씩 협의하고 정치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이태원 유가족들께서 그러면 독서정의를 주장하는 부분들 그냥 드러내라. 우리가 양보하고 그러니까 협의, 합의 이 부분도 그냥 좀 이어야 간에 양보하고 중요한 것은 이태원이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의 이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최혜병 특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사회의보는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이 이걸 받아들여야만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민주당이 결국에는 혼자서 단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영주 부대변인은 대통령실과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수처 수사로는 신뢰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 지금 이 최혜병의 사건 자체가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공수처가 압수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가져와서 포렌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들을 데려온 게 또 5개월 분석 이후에 3개월. 이렇게 돼서 사건이 발생한 지 8개월이나 끌었던 거예요. 공수처가. 결국에는 너무 지지부진하다. 이유가 뭘까. 이게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대통령, 행정부의 가장 정점에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 때문에 물론 그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7월이 되면 지금 디지털 증거물들은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정말 최근에 있어서의 대통령실 이거에 대해서 수사위와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느냐. 그러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특검은 특검이 발의가 되면 3개월 안에 모든 결론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이 부분을 드러내려면 무엇이 맞겠어요. 저는 공수처가 된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수사에서 또 검찰에 넘겨야 돼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 내용으로 또 기소를 하는지를 또 판단하면 이 세수근상해병에 대한 이 특검은 이 진상규명과 수사에 대한 거는 어느 시절에 다 되느냐. 이거 안 된다. 결국에는 특검밖에 답이 없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공수처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장해서 기존에 있는 검찰 수사로 수사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민주당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하나 좀 짚고 싶고요. 물론 공수처가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에 대한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난 날 공수처가 보여줬던 신뢰성들이 많이 무너졌다는 점들은 국민들께서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상황들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 하나는 꼭 좀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선거 전과 후에 많은 여론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특검을 막아서는 듯한 기류들이 형성돼 있다면 총선 이후의 기류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특검을 막아 세운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 들어서고 나면 현재 국민의힘의 의석이 108석밖에 되지 않는 22대 국회의 당선 구도가 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현직 의원들 중에 벌써부터 특검법 찬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의원들까지 고려하게 된다면 이걸 무작정 막아 세울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특검을 기억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드루킹 특검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도 이 집권당의 대통령 선거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 있었던 특검이지만 끝끝내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특검이었고 진실 규명을 위한 속도를 낸 바가 있는데 어렵고 힘든 과정이더라도 여야 간 같이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길들이 지금은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처럼 대통령실이 모든 그립감을 가지면서 반대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태원 특별법에서의 조정 과정처럼 아마 이번 공수처 수사와 함께 여야 간 협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열려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걸 너무 여야 간에 협의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로 일반 강행 처리를 반드시 딱 특정된 날에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아마도 좀 필요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경민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강행 처리된 최상병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까요? 매우 부담이겠죠. 저는 매우 부담일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에서 해왔던 모습을 보면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고 일방적인 힘장하랑으로 처리된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에서 들어간 민이라는 게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가 권력이 있는데 야당과 협치의 노력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겠다라고 하는 민심이 거대한 야당의 의석수 확대로 선거의 결과가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의석수가 늘어난 민주당이 야당의 거대한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수 여당과 전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라고 의석을 몰아준 건 또 아니거든요. 중간에 적절한 조율과 협의 합의 과정들을 거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조정 과정들을 거치면서 합의 처리한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협치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열리자마자 다시금 최상병 특검 문제를 너무나 속도감 있게 처리하게 되는 모습들이 협치를 닿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지점이 있어서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매우 정치적인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코너로 몰려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 대통령의 거북한 행사하면 재포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철수, 조경태, 이상민 의원같이 이미 세 분은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이탈표 가능성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탈표의 가능성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21대에서 오늘 처리가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제 의결 부위를 제 부위가 돼서 의결을 하려면 시간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북한을 행사하실 때 언제 거북한을 행사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제 전향적으로 좀 대통령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민주당이 대통령을 궁지에 몰고 이걸 쟁점화시키려고 하는, 정쟁화시키려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국민들의 많은 분들께서 이거는 좀 밝혔으면 좋겠다 바라는 것이고 총선에서 그거를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 최혜병의 특검을 여기에서 단독으로 민주당이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대통령께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아, 이번 총선의 민의를 알겠습니다. 국정기조의 변환의 첫 단추로서 이걸 거북한 행사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는 국민들이 22대에 바라는 108석의 국민의힘의 요소에 대해 국면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약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지혜를 좀 가져야 되는데 이걸 예전, 지난 2년처럼 그냥 협의가 안 됐으니까 이거 나를 골탕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또 거부권에서 10번째 거부권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3년, 이제는요. 첫 단추가 잘못 꼬이면 계속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거부권 행사하지 말으셔라. 좀 조언을 드리는 것이죠. 참,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울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률적인 부분하고 정치적인 해석 부분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선경 특검법도 공수처에서 수사기관이니까 하면 결과를 내놓겠지만 지금 우리 소영주 부대변인 얘기를 들으면 공수처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이나 상당수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다면 이제 특검도 하나의 대안이긴 한데 어쨌든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야당이 거대한 의석이 힘자랑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평가들은 저는 특별히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부담인 것은 최상병 특검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킬 만한 확실한 메시지를 대통령실과 직권당이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선거 과정에 이종섭 장관, 호주 대사를 임명하면서부터 불거졌던 불필요한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불거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하고 국민들께 갖고 있는 의혹들을 씻어낼 수 있을 만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들이 어느 정도 조정되면서 22대 국회가 시작된과 동시에 공수처 수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면 즉각적으로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다든가 이런 전향적인 메시지들이 나오게 된다면 같이 조정할 수 있는 국면들이 좀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 상태로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여론적 명분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의 최종적인 거부권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됐을 때에는 이런 국민적 여론들을 고려했을 때 어떤 대통령실의 변화가 중요한 것인가 이걸 꼭 좀 고민해야 됩니다. 여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체제 정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안이 92% 찬성으로 가결이 됐죠. 지금 임문란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분위기와는 달리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분들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윤상연 또 초재선그룹에서 조정원, 김재섭 등의 이름까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신훈에서 권성동, 권영세, 여기에 원희룡,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까지 이거 누가 적임답니까? 김병민 지고요.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원내대표 선거에 나설 사람이 없다라는 모습들이 비춰지면서 대체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갈 길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자주 섞인 비난들이 참 많았는데 적어도 당대표 선거를 두고 이 당을 이렇게 둘 수 없다. 완전히 환골탈하게 바꿔서 다음번에 있는 지방선거 대선까지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정치는 현실이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나오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서 유의미한 수치가 잡히는 후보군으로 좁혀지게 될 겁니다. 한 8명, 9명 나오겠다 하더라도 과거의 전당대회의 전례를 보면 한 3명 혹은 4명으로 컷오프되는 기준들을 마련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오게 되는 인사들만 보더라도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이런 인물들이 다 같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 전당대회를 굉장히 훅근 달아오르게 할 수 있고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건 아직 아무런 입장을 피력하지 않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이 과연 위원장이 참전을 하느냐 만약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강력한 대권주자 1위로서 갖고 있는 그 지지층을 바탕으로 전당대회에 뛰어들게 되면 아마 뉴스의 모든 중심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소영주 부대위원님께는 다른 당 얘기니까 저도 사실 궁금한 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출전할까 이런 거거든요. 보통의 경우는 50대 50으로 보는 경향이 있던데 이성위부 대표는 어떻게 봐요? 저는 한 90대 10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은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안 나올 것 같다. 못 나올 것 같다. 못 나올 것 같다. 왜요? 정치 영역이라는 게 늘 가능성이 여러는 정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최근에 국민의힘의 어떤 동향들을 보면 됩니다. 상황 자체가 과연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용산과 친륜당으로부터 탈피하고 있느냐, 탈피했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의힘, 집권여당에 대한 그립감 이런 부분들을 풀어줬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비서실장 임명을 정진석,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본인 옆에 친윤이면서 본인과 동갑내기 친구이고 오랫동안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을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비서실장을 세웠다는 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을 내가 버리지는 않고 다시 한 번 재정립하겠다라는 의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여야 협치로 갈지 여야 대치로 갈지 아직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이 요소야 대의 부분들을 이거 국정 후반에도 이걸 맞이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갈지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논의가 안 돼요. 그다음에 나오는 몇 면을 보면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윤상현, 조종원, 김재석, 권선동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 이분들이 만약에 대표가 됐을 때 특검,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현세에 대한 특검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라고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기에서 못 지켜주는 사람이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대통령은 집권여당에 국민의힘을 버릴 생각이 없어요. 본인의 그립감을.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올 수도 없고 세력도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김용윤 최고위원님, 일각에서는 5월 17일 날 낙선자 대회가 있는데 그 자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타나면 당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5월 17일. 이게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에 앞서서 1박 2일로 같이 함께 낙선자 조직위원장이라든지. 그러니까요. 거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동행을 하면 풀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던데.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참석은 참석인 것이고 1박 2일 워크숍을 가져서 총선 이후에 이 원예위원장들이 다 낙선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딱 나타나면. 여기에서 어떻게 이 당을 재건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 워크숍 세미나인데 여기 한동훈 위원장이 느닷없이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다 좀 출마를 좀 낮게 보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참석 여부와는 별개로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할 가능성은 저는 아까 9대1에서 90% 안 할 가능성을 보셨는데. 저는 51대 49로. 그러니까 반반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출마할 가능성이 51로 봅니다. 그러니까 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모든 그립감이 전당대회를 옥지고 있다면 지금 말씀 주신 나경원 당선인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여기 용산의 그립감이 영향력에 해당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하면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미 이번 총선 이후로 전당대회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과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될 겁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행사할 수 없는 구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나오든 나머지 사람들이 되게 되든 당 중심으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려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친년 비윤의 대결 구도를 볼 수가 없다. 대신 지금부터 중요한 건 다 나름대로의 대중 영향력이 있는 인물들인데. 전당대회는 80만 정도 되는 당원 플러스 여론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강력한 대권주자로서의 리더십에 그 여론조사를 추동해낼 수 있는 능력, 역량이 중요할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된다면 선뜻 안 해하고 이렇게 내버려 두기에는 아직 그 결집된 응집력의 힘이 꽤 커서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간과한 게 하나 있어요. 물론 국민의힘이 1위라서 김명민 최고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치라는 건 구도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현상이라든지 반드시 가야 되는 방향을 얘기하는 것도 맞겠지만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정치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철규 의원을 빼먹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용산의 그립감을 얘기했던 것은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한테서 용산과 거리를 두고 건강하게 간다. 그러니까 그건 희망사항이지 이 현재 상황 자체는 정인석 비서실장과 지금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를 나올지 안 나올지 주장은 안 하고 있지만 원내대표가 나오고 있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에서. 그건 뭐냐면 나머지 의원들도 지금 용산의 흐름과 신호를 감지를 계속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자율성을 주나 그냥 놓나 라는 것인데 결국에는 저는 제2의 김기현 파동 파동이라 하기 그렇고 제2의 김기현이 총선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철규 의원께서 원내대표를 나올지 아니면 당대표를 나올지 입장 표면 안 하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고 해서 정리가 되면 나머지 이분들이 나와봤자 안 돼요. 이거는 수치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용산과 이 집권여단 국민의힘의 이 관계성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0%도 많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얘기를 하셔서 지금 출마 후보자가 없어서 이제 9일로 그거를 미뤘잖아요. 김비민치 의원님 그 이철규 카드로 가는 겁니까? 원내대표. 그럴 가능성이었다면 굳이 연기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당 출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마당에 이철규 의원은 그래도 본인의 원내대표 출마 의사의 간접적인 피력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만약에 강행으로 가겠다라는 거라면 굳이 일정을 연기할 이유가 없었겠죠. 나오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들은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이게 나가서 과연 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원내대표는 108명 의원들을 통솔하면서 실제 집권당이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게 그 정도의 역량을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당대표 선거랑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당내 기득권 주류를 점하고 있는 인사들과의 모종의 교감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그런 고민의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천의 송석준 의원 이런 인사들은 본인의 출맛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성일종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들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한 명으로 집중돼서 가게 되는 과거의 구도와는 다를 것이다.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자꾸 민주당의 시각으로 국민의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원내대표도 박찬대 의원, 국회의장도 이재명 대표의 명심 모든 걸 이런 쪽으로 가게 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기존에 있었던 구도와 그 틀을 깨고 있고 특히 당대표 선거라는 건 앞서 말씀 주신 건 저는 80만의 국민의힘 당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지성의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과거 2021년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도 당시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던 이준석 대표까지 당대표를 만들었던 힘이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대통령 선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의 당원들과 여론조사가 만들어낸 힘이었거든요. 이번 선거도 총선 패배 이후에 이 당의 가장 강력한 변화를 원하는 건 국민의힘이 지지자와 당원이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용시민이 누군가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당을 좀 바꿔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많은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선택이 아마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시 당대표 선거로 가보면 지금 뭐 1, 9, 8명 이분들이 다 나와서 멋진 경쟁을 벌이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추대 내지는 유임으로 가는 걸로 계시잖아요. 이건 총선 이후에 압승한 당과 참패한 당의 그냥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그냥 수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든 것뿐입니다. 여기는 이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 지도체제를 그대로 유지해도 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어떤 드라마나 보는 입장에서는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제가 김혜민 최고께서 제가 국민의힘 80만 당원을 무시하는 바람이라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을 비판한 게 아니라 정치평론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기 전에도 이철규 의원이 기자들과 질문 응답을 하는 걸 쭉 봤더니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 물어보지 마라. 나 지금 머리 아픈데 왜 내가 언제 원대 나간다고 그랬냐. 그것도 아니고 뭐 하나 정해진 것 없고 고민 중이고 옆에서 이거저거 많이 권유를 하는데 아직 결정한 바는 없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 윤지혁 원내대표나 이철규 의원이나 지금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준석이라는 젊은 정치인이 와서 국민의힘을 변화시켰던 때하고는 뭐가 가장 다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준석 당시에 대표가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국민의힘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국민의힘이 2년 동안 머리가 아프고 지금 총선에 창피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서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가리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좀 탈당하시고 우리 당은 가만 놔두세요 하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는 없으니 윤지혁 원내대표도 지금 특검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냥 반대하고 표고를 안 하지만 사실상 처리했으면 편할 거예요. 처리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단에 떳떳하게. 두 번째, 이철규 의원도 총선 참패에 책임지고 본인도 오래된 정치인인데 잠깐 물러 있으면 얼마 모양새가 좋아요. 그런데 용산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좀 수술 좀 하라고 제 생각에는 강요받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면 원내대표가 불출마하겠다. 아니면 이번에 모든 책임을 지고 정치질서에는 낯설지 않겠다. 선언 안 하잖아요. 저는 그 문제가 결국에는 상황이다. 나는 정말 인정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소영주 부대변인이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을 현미경과 망원경으로 다 들여다보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죠. 이긴종당과 진정당의 차이로 이재명 대표의 연인 문제를 슥 넘어가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 졌던 이재명 대표가 다시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과연 명분이 있는 것인가.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쉼 없이 대통령 선거에서 졌던 패장이지만 그대로 전당대회에 나왔고 그 힘을 바탕으로 그때부터 권력을 놓지 않고 쭉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벌써 총선까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총선 승리 이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를 계속 지키겠다라고 하는 유임 입장을 가져오고 있는데도 민주당에서 특별하게 반론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 된다는 건전한 경쟁들이 없죠. 이건 이긴종당과 진정당의 차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특수성을 설명할 길은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패배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혁신을 이끌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이거를 그런 방식으로 사실 비하할 건 아니다라는 점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민심 청취 강화 이런 목적으로 민정수석실 부활을 지금 검토하고 있죠. 신임 민정수석의 김주연 전 대검 차장을 낙점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규 지구원님, 이거는 부활하는 게 맞죠? 민정수석실을 새롭게 부활하겠다는 건 영수회담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공약 파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기조는 좀 굳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칭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떤 사람이 오게 될지는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 봐야겠죠. 민정수석실 부활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총선 때 여과 없이 느꼈던 것처럼 바닥에서 흐르고 있는 국민의 보편적인 눈높이, 그 정서가 용산 대통령실까지 제대로 전달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의구심들이 터져나왔고 그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세간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위태로워지는 대통령실의 권력 문제 때문에 사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애당초에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실의 공약, 이런 문제들과 맞물려서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어떤 인사가 민정수석을 맡고 그 밑에 민정비서관이 오게 될지 그리고 그 기능을 실제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여부들을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겠죠. 그런데 김주현 대검 차장, 이분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법무부 차관도 하셨어요. 검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민심 청취와 분석이 목적이라면 굳이 검사 출신을 안 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민정수석 씨 부활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본래 취지가 국민의 여과 없는 민심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면 국민들께서 한눈에 보더라도 저 정도 사람이 가면 대통령실이 변하겠네. 저 정도 사람이 가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관한 문제들을 대통령한테 직보하면서 얘기를 전달할 수 있겠네라고 하는 깜짝 인사 발탁이 그 무엇보다 중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심 듣고 전달하고 하는 게 기존의 사회수석의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시민사회수석들이 다 사고치고 또 자기 선거하다가 한 분은 이번에 입성을 하죠. 한 분은 회칼 테러 발언으로 낙마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수석이 제사보다 제법에 관심이 많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자리를 민중성을 만들든 시민사회수석을 만들든 법률성을 만들든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 가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 자리의 명칭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민정수석실은 대통령께서 이거 필요 없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난 정부에서 많은 것들을 정부에 관여하고 많은 병폐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정수석 부분들이 대통령이 잘 운영을 하면서 국정이 진행이 됐다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왜 생기는 어떤 요인이 생겼겠습니까? 결국에는 김근여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근여사의 특검법 자체가 명품배, 그다음에 주가 조작, 최수근 상병에 대한 어떤 특검 자체 부분들에 대한 등등. 그다음에 이 많은 어떤 국민들의 요론 자체가 제대로 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본인 스스로도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정수석실은 반드시 있어서 그 제 역할을 해야 되나 대검 차장 또 검사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좀 좋은 사람 썼으면 좋겠어요. 그게 국정기조로 변화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기회들이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데 첫 단추 잘못 끼면요. 나중에 그거 다시 수수하기 힘듭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정기관을 사실상 통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문을 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을 윤 대통령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아직도 공석이잖아요. 그걸 먼저 임명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건 선거 전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고요. 문재인 정부에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비판에 측면을 했었고. 5년 동안 공석이었죠. 저희가 야당 이전 시절에도 엄청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판했던 지점들을 바로잡는 게 맞기 때문에 공성인 특별감찰관을 조속하게 임명을 해야 그리고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명분 있게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이제 곧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언론이 제일 먼저 묻게 되는 사항이 되겠죠. 거기에 대한 답변들까지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마냥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여기에 이제 같이 세트로 엮여져 나왔던 게 제2부속실 설치에 관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왔으면 용산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언급들이 있었는데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도 그때부터 꾸준하게 여당 내에서도 나왔던 이슈고 용산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슈들은 이번 새로이하는 기자간담회 전에 빠르게 입장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혜인 위치하고 말씀 좋은 말씀 주셨는데 대통령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배우자 그렇죠? 대통령 사촌이네 또 수석급 이상 비서관급 이상을 감찰을 하기 때문에 접근들이죠.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제2부속실 설치 이거를 정말 먼저 대통령실에서 던져놓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 부활을 이야기했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제 그런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시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걸 하려고 했다가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제 공수처 설치하면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들이 중복된다고 생각해서 공수처 설치로 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여야가 특별감찰관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공수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특별감찰관 역할을 하게끔 만들 것인지 이 부분은 여야가 논의하고 대통령실에서 고민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제2부속실이나 민정수석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이게 제가 좀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게 김건희 여사 때문에 정말 윤석열 대통령도 힘들고 대한민국도 힘들고 정치도 힘들고 국민도 힘들어졌어요. 최근에 이 부속실이 왜 필요하냐면 이상하게 김건희 여사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 부속실이 없다 보니까 해외 순방할 때는 용부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명품팩을 받을 거나 23억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게 할 때는 평범한 가정주부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방심위에서 명품팩 보도에 대해서 방송을 제재할 때 가정주부가 민망해서 그걸 받는 걸 보도하고 하는 것들은 과하다. 갑자기 용부인이요. 불려오면 가정주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속실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준희 형 기자회견 하실 때 이 부속실과 민영수석을 통해서 잘 관리하셔라. 이 부분에서는 접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갑니다. 민주당은 당대표나 원내대표는 쉽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선 의원들이 전부 국회의장하겠다고 지금 손들고 있잖아요.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 가장 먼저 치고 나갔고 한 5, 6명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 당선인도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 이름을 거론하면서 김진표 의장하고 거론하면서 개XX 이런 욕설을 해서 사과라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뒷말에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국회의장 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강성 지지층에게 좀 호소하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국회의장 하시면 큰일 날 뻔했죠. 이런 말씀을 본인의 마이크가 꺼져 있는 줄 알았다는 이렇게 변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살아 있는 정치 역사 교과서 같은 분이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엄청나게 오랜 세월 정치를 하셨고. 그런데 국민들, 저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생들이 키우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한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저런 말 해도 돼요라고 초등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변명이나 반성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의정활동 하시는 내내 반성하는 자세를 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 국회의장 선거라고 하는 게 국민을 대신하고 있는 민의의 전당에서 여야 없이 국가의 최고 원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리보다는 지지층의 좀 더 강성적인 목소리에 호소하게 되는 자리처럼 비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거든요. 지금이라도 국회의장 자리가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 누군가가 나서서 이런 방식의 국회의장 경선 경쟁들이 과열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는데 지지층들의 강경한 목소리 때문인지 민주당 내에 있는 그 많은 의원들 중에 교과서 같은 얘기를 하는 의원이 한 명도 안 계시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목받는 후보 네 분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여기 간담회 참석해서 앞다퉈서 자신들이 좀 어떤 중립지대를 벗어나서 어떤 당의 명령에 앞장서 수행하는 그런 국회의장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외쳤잖아요. 이게 바람직합니까? 아니 후보자가 표 있는데 가는 게 뭐가. 표가 있잖아요.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한 게 아니라 당연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라는 것들이 이게 바람직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거기에는 더민주 전국혁신이 원회 조직으로 출범을 해서 50명 중에 31명이 당선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표 표가 되는 것이고요. 국회의장 후보들에게는요. 이게 31명으로 그치겠느냐. 더민주 전국혁신이 22대 국회에는 최대 교파가 될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고박이 일을 해야죠. 한 명씩은 데려올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전성실을 이룰 것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더민주 혁신에 어느 정도의 본인들의 의사가 잘 전달돼서 그들이 많은 선택을 얻는다면 국회의장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은 없으나 저는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박지원 우리 당선인께서 그러지만 방식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치 이제 구단에서 10단이 되신 것 같아요. 마이크가 그런지 몰랐겠습니까? 개XX 때문에 10단이 된 겁니까? 10단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하기 때문에 지금 박지원 당선인도 국회의장의 어떤 하마평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4명 의해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이 발언 하나로 지금 국회의장의 명단에 하나가 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적절치는 않아요. 방식은요. 그다음에 이제 네 분 중에 뭐 일반적인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 없어서 아쉽다.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이 흐름 자체가 지금 어떤 강성 지지층과 당원들의 기반으로 한 그걸 거기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후보로 뽑힐 공산이 크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심은 추메 후보한테 있을지 몰라도 명심은 다른 후보에게 있다. 명심은 저는 정성호 후보한테 있습니다. 정성호 후보 있다. 자 거기까지 듣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우리 김병균 최 후보는 어떻게 봐요. 당심은 추미애인데 명심은 정성호 같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 뽑는데 결선 투표들을 도입한 걸 보면 그 분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지원 당선인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직접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재명 대표의 평소 성격을 보게 되면 평소 정치 지장점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당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취미의 당선인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썩 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 매우 간단한 게 자기 정치할 공산이 크다. 옛날에는 국회의장 한 2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정기 은퇴 수순으로 들어가서 국가의 원로.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국회의장 자리를 그다음 정치 행보에 대한 발판으로 삼게 되는 경우들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정치생법으로 현재를 바라보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추미애 의장이 되는 과정에 대한 브레이크가 이곳저곳에서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용주 부대변인 아까 명심과 당심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를 수도 있다.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이 제일 먼저 치고 나갈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이렇게 나갔을까요?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너무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해요. 그리고 이게 이 흐름 자체를 읽었을 때는 본인에는 없다. 대항마가. 지금 당원들은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추장군이라고 합니다. 추장군. 우리 추장군은 무조건 국회장이 돼야 된다. 묻지도 말고 추장군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또 정치가 제가 늘 말하는 건 구도 싸움이잖아요. 이 네 분에 박지원 전 원장까지 넣어서 다섯 분이 국회장에 올라왔을 때 당내에서 다섯 분을 보십시오. 이 중에 대위권의 꿈을 꿀만한 분이 누구 있죠? 생각하면 딱 한 분이에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추미애 당선인입니다. 나머지 우원식 후보라든지 조정식 그다음에 누구죠? 정성호. 박지원 전 원까지 대권까지는 꿈을 안 꿔요. 글면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따져보면 강력한 대권 후보인데 또 하나의 후보를 국회장을 시켜서 본인의 경쟁자로 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당원들이 그 사실을 아마 모를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알게 된다면 당신과 명심이 따로 갈 수 있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도 당심은 당원들의 마음은 추미애 당선인한테 있으나 명심은 정성호 의원에게 있는 거 아니냐. 저는 또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5선에다가 원래 나서기를 좋아하는 분이 아닌데 성정상. 추미애 6선의 의원이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이걸 떨치고 도전을 했다는 건 이재명 대표에는 어느 정도의 교감이나 느낌이 없이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당신과 명심이 따로 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른바 여전사 3인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미애, 그다음에 이현주, 그다음에 전현희. 이 세 분 중에 멤버 한 분이 추미애 전 장관인데 글쎄요. 만약에 명심이 따로 작동할 경우에 추미애 전 장관이 굉장히 강력한 스피커잖아요. 소란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경우의 수 모두 민주당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봐요. 하나는 당심에 따라 추미애 의장이 탄생될 경우. 추미애의 당선인이 과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이 결국 본인의 정치 때문에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훨씬 더 키워주게 만들었고 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생각과는 달리 엉뚱한 방식으로 여론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장이 만약에 강성 지지층 등에 없고 국회의장이 되게 된다면 더 거칠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정제되지 않은 힘으로 인해서 이게 민주당이 지금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힘이 엉뚱하게 튀어버리면 국민들께서는 강력한 힘을 무소불의로 휘두르게 되는 그런 권력 집단에는 언제든지 회초리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게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행보 가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취미애 당선인이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손 힘이 작용해서 이재명 대표의 멘토라고 불리는 가장 가까운 정성호원이 국회의장이 된다. 그러면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 원내대표는 최측근 박찬대 의원,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까운 정성호원이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게 되면 이걸 과연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다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 가지 딜레마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딜레마에 놓이지요. 그러나 저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가 국회의장이 되면 가장 합리적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혁신적이고 또 이 거대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여러 가지 조율 능력이 있는 그런 행보를 할 수 있는 적합한 어떤 후보군으로 민주당에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요. 복심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원래 좌장이라는 별명이 있었죠. 이재명 대표의.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회의원에서 역할을 하는데 조금 더 안정적이라면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강력한 힘을 통해서 이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센 민주당을 보일 수 있는 또 그런 장점 또 이면에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원들은 무조건 추 전 장관을 통해서 국회의장을 만들어서 뭔가 강한 민주당을 보여주자고 얘기하지만 길게 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강력한 힘만이 존재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조율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이게 당신과 명심이 반대로 정의할 수 있다는 논거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좀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제가 추가로 묻고 싶은 게 강의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3일 날 원내대표 선거 이후에 혁신회의가 추구하는 국회의장 기준을 발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 당원 중심 정당 혁신, 국민주권 정치 개혁. 이런 또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글쎄요. 여기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게 명심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민주 혁신회의 부분들도 이게 잘 안착을 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당에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이게 정말 이 사람을 도와주고 진정성이 있다면 이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전리품 챙기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이 진짜 충신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서 어떤 승리를 했다고 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본인이 어떤 그 승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 당 전체를 이끄는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되느냐, 안 도와주는 것이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원 전 대표, 강의원 지금 어떤 직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당원 중심하는 거 국민의힘은 또 다 해요. 국민주권, 당연히 정치원상 국민주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 더민주 혁신회의의 의원들이 이 강의원의, 강의원 대표의 말대로 움직여줄지는 가봐야 알고요. 강의원 위원 위혜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보다 더 높은 결정할 수 있는 건 당대표입니다. 그래서 당대표에게 말은 할 수 있으나 그게 국회의장을 뽑는 데 있어서의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제가 혁신회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장 후보 네 분의 발언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 가장 강력하고 선명합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촛불 탄핵 당시 제가 비박계 김무성 대표를 설득해서 탄핵 동참 결정을 이끌어냈다. 탄핵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의장되는 게 땡큐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또 반대 측면도 있지 않겠어요? 나라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부분들이 더 많죠. 탄핵이라는 용어를 쉽게 입에 올린다는 건 국가적 불행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헌정사 초에 탄핵이 있을 때도 여야 없이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언론에서는 정말 나라의 불행이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쏟아냈던 적들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론이 분열되고 갈등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진안하고 힘든 일이었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겠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리한 탄핵 이후에 받아들였던 역풍을 고민하게 된다면 그 한가운데에 또 추미애 당선인이 그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다시금 재발되고 반복될 수 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좀 부담감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탄핵으로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장이 갖고 있는 힘이 직권상적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야당이 갖고 있는 무소불의 권력으로 여야 협의하지 않는 채로 그냥 무조건 직권상적하면서 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협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는 거라 과연 민주당의 선택이 추미애 의장을 선택하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뭐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큰일이 날 것처럼 뭐 이렇게 느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에 추미애 국회의장이 되면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미애 전 장관이 국회의장이 되면 의미가 있다고요. 강력한 민주당의 힘을 앞세울 수 있는 그리고 시원하게 국민들한테 민주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견열할 수 있어요. 다만 길게 봤을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권 후보로서 가는 길에 과연 추미애 전 장관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권과 연관지가 생각하는 것도 꼭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당원 중심 국민주권 얘기하지만 당원 중심으로 얘기했을 때는 당원들은요.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의 대권 후보는 이재명 대표로 가자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말씀한 대로 민주당 내에 여러 좋은 후보들이 나오면 더더욱 좋겠죠. 네.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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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